아마존 49불 이상 한국 주문 무료배송 파격 승부수라고 적혀있네요? 아마존이 무료배송을 한다고? 파이팅! 전문가처럼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긴 게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전문가처럼 전문가답죠? 이렇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알리랑 태무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 좀 민감한 얘기 물어보셨죠? 그때 어떻게 보면 브랜드 구매대행은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뭔가 느낌 이상한데? 조금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슈가 나와서 아 우리 브랜드 구매대행에 안 좋은 비보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사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급하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달을 드리고 근데 왜 컬러로 뽑았어요? 컬러 뽑으면 돈 나... 아 이거 기사를 한번 읽어보라고? 아마존 49불 이상 한국 주문 무료배송 파격 승부수라고 적혀있네요? 아마존이 무료배송을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수강생들이 단톡방에다가 막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읽어보니까 뭐 저는 시덥지 않다 생각했는데 또 우리 피디님이 이걸 가져오셨네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이 무료배송 혜택을 내세워 한국 직접 구매 직구 시장의 공약에 나선다 일정 무료배송 품목을 49달러 이상 구매하면 무료 아마존 글로벌 배송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 이날부터 소비자가 배송 주소를 한국으로 설정한 후 대한민국으로 무료배송을...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대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는 아마존이 여러 가지 나라들을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건지 아마존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건지 그런 건 안 적혀 있어야지 근데 지금 보면 US달러 49 이상이라고 이렇게 다음 장 보니까 넘어가는데 미국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유럽은 이런 게 좀 불가에 가깝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적합 상품, 적합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얘네들이 상품 중에서 그나마 가격이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좀 조절이 되는 것들을 49달러를 해준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 좀 남는 거 혹은 물류의 관점에서 좀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물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물류비도 싸지고 그다음에 물건값도 싸지고 이렇게 가능한 애들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강의에서 말하는 A급 브랜드 A급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품들을 어느 정도 유명한 애들을 이런 식으로 무료배송을 해야 자기들도 약간 마케팅 요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물류를 늘려가지고 배송비도 떨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읽어본 거로는 우리 수강생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 저한테 배운 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A급 브랜드를 발굴해내는 형식이 아니라 B급 브랜드, 덜 유명한 브랜드를 발굴해내는 형식인데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들은 무료배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49달러 이상 단일 상품의 경우 무료배송이 적용되는 구조다 무료배송이 적용되는 원화 결제 금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 배송 기간은 상품별로 상이하다 아마존 측은 상품 배송 예상 시간은 결제 시 표시되며 상품 재고 상황이나 배송지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게 미국 땅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미국에 보면 아마존 창고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오사카에 놀러 갔는데 아마존이라고 크게 이래서 창고가 있더라고 그렇게처럼 창고가 아마 전 지역에 여러 개가 있는데 미국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나도 몰라요 검색해보세요 근데 10시간 늦게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때문에 아마도 배송 예상 시간이 원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걸릴 수도 있다 배송지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앞서 11건과 협업을 통해서 시장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 말인 즉슨 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돈은 안 됐다 49달러 이상 상품에 대한 무료 배송의 서비스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쪼달리니까 이거라도 해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다 한국 시장을 먹어보려고 하고 있다 왜냐면 태무나 알리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전에 제가 태무나 알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에 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의 물건을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대기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세세한 분야 지역적인 물건들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물건들을 발굴해내는 거는 대기업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이 맡아야 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대기업에서 아무리 무료 배송을 때리고 그렇게 한들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유럽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럽을 하든 미국을 하든 일단은 물품의 관점에서 무료 배송이 되는 것들은 다 유명한 상품들일 거니까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들 우리는 서드파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존에서만 취급하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존에서 취급 안 하는 물건들이 더 많거든요 유럽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상품들을 좀 더 발굴해내는 그런 소식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마존 무료 배송이 진행이 된들 미국 구매대행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되게 고전적인 오래된 구매대행 업자들 그러니까 A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그런 업자들은 자기 상품이 무료 배송으로 변경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수강생들이랑 구독자들은 오래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B급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죠 저도 지금 한 6년 차 됐지만 이런 제품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제품들은 애초에 하다보면 사입을 하거나 병행 수입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블랙홀라이데이 때 사입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놓은 다음에 사입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규모의 경제로 하고 있고 이 브랜드사에서 가격 조절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분명히 우리 거보다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거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야 초보사장님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단독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6년 차 될 때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매대행은 계속 이런 식으로 힘들어져요 근데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11번가 때보다도 덜 한 이슈인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무료 아마존 글로벌 배송이 저희 해외 구매대행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걸까요? 구매대행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99%고요 근데 마음적으로 문제가 되는 초보사장님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런 기사를 보고 아이고 우리 구매대행 망했네 내가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적인 문제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다면 엄청난 큰 문제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고쳐먹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연 구매대행 전체 사이즈 중에서 과연 얼마나 차지할까요? 내가 볼 때는 1%도 차지 안 해요 근데 이거 보고 후덜덜 거리면서 단톡방에다가 날리면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은 앞서서 11번 거랑 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사장님이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한국이 먹을 게 많은가 보죠 테무나 알리도 그렇고 한국인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비율이 많이 높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시장을 먹으면 사실 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마존이 수십일본가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일본 봐봐요 뭐 다른 라쿠텐이나 바이에마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아마존 일본이 그나마 잘 하고는 있는데 일본은 전자상거래를 많이 안 쓰거든 그래서 쉬우니까 아마존 일본이 그래도 좀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은 안 되니까 대기업의 힘을 빌리려고 노력하고 짜시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무료배송 한다고 지X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쿠팡 때문일까? 쿠팡 아씨 이번에 쿠팡 와우 월비용 올랐던데 우리 같은 서민한테 부담인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쿠팡의 상대는 아마존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신세계나 롯데나 이런 대기업들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아마존도 외국 기업으로서 그리고 큰 기업으로서 주식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이 기업은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죠 워낙 잘하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또 잘 들어오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판매를 하면 되죠 아마존 FBA 들어오는 거 지금 아 이거 1급 정보긴 한데 아마존 FBA가 한국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저는 이거 이미 두 달 전에 알아서 그게 뭐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건데 FBA 형식으로 근데 뭐 유럽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판매를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셀러가 원래는 입점하기가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지금 많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코리아 지사 해가지고 거기 직원들도 많이 뽑고 있고 저 지금 아마존 상임 매니저랑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얘기해도 되나? 찾아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은 아마존이 들어온들 한국에 초토화가 된들 해외시장으로 또 눈을 펼쳐나가보면 되는 거고 우리 전자상거래는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아까 기사 읽어보시면서 미국 아마존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뭐 여기 안 적혀있긴 한데 그러면 유럽 아마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힘든 건가요? 아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이주가 좀 있어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당연히 배송비가 비싼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가 소용 목적에 따른 면세 그러니까 관부가세 면제 범위가 유럽은 150달러인데 미국은 2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미국이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11번 가도 결국에는 미국 아마존밖에 섭렵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유럽 아마존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유럽 아마존은 힘이 사실 많이 없기도 합니다 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49달러라고 했는데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진짜 공격적으로 49달러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물건이 몇 개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자기들 허브에 들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에 대한 그런 상품들이 적기도 하고 되게 고전적인 서드파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패션이면 패션 편집샵, 부티크 이런 곳들이 많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편집샵이 아마존보다는 아니지만 아마존만큼 다른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된 편집샵들이 온라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현지 매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갤럭시라든지 오토라든지 뭐 이런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아직까지는 유럽에는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알리, 태무, 아마존같이 해외에 기반을 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초보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불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6년차 구매대행 업자이시잖아요 이런 앞으로의 전망이나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사실 감정적인 걸 제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제가 쇼츠를 봤는데 이 CEO가 감성이 중요하냐 이성이 중요하냐 이 내용을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CEO의 자격 중에서 이성이 중요하기는 한데 감성이 포함된 CEO가 되게 좋은 CEO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CEO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수강생들을 좀 제가 자주 보면은 감성적으로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완전 이과마인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어루만져 주면서 제 이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도전하면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아마존이 막 들어왔을 때 먹는 파이가 줄어들면은 또 해외로 제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외로 보는 그 역직구 쪽이라도 제가 먼저 도전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군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많은 사업들 같이 하고 있고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사장체들 구독하고 계시면은 제가 그런 소스들도 당연히 드릴 거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겨내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대기업을 우리는 못 이겨요 중소기업이 백개 천개 만개가 있어서 대기업 못 이겨요 하지만 우리 지금 3만명 정도 되는 구독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각각의 개인 사업체로서 3만명이라는 중소기업이 모인다면은 대기업의 파이를 먹을 수도 있죠 이기지는 못해도 대기업의 파이를 10%만 먹어도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달려나가면 좋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 전군 파트너 사님들도 여기 많이 보고 계실텐데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사장 껌딱지라는 사업자를 내셨다고 해요 껌딱지까지는 나는 안 바래요 그냥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겨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좀 급한 얘기라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 또 이런 소식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사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계속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은 내가 촬영을 하는데 유튜브 계속 할까 나도 개인 사업을 해야 돼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은 이제 알려드리고 해야죠 그렇죠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뭐 파이팅하고 끝낼까요? 감성적인 CEO 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적인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오 해주세요 여러분들 힘 많이 많이 내세요 그게 감성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 정 사장도 했습니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